아재입니다. 세탁기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. 발코니에 두고 싶은데 우수관으로는 내릴 수 없으니까 화장실 배수랑 연결할 때 화장실 바닥 배수랑 세탁기랑 같이 줘야 될 때 있어요.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빵구를 내서 여기서 YT를 연결하는 겁니다. 세면대는 안방 화장실이랑 안방 사이에 있는 콘솔로 넣고 화장실 방수하면서 빼는 거고 콘솔 자리에요. 여기다가 세면대를 넣고 하수도랑 수도를 쭉 가로질러서 발코니 쪽으로 빼놨습니다. 겁나 고생했어요. 여기까지 합니다.